나 이거 200만 넘을 거야. 화투루 치는데 여기 다 계신데? 아이고, 근데 이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좋아, 박수!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안 보시잖아요, 화투하는 거. 세팅이 원래. 원래는 여기서 하시는데요? 아, 원래는 여기서 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저기 의뢰를 받고. 회장 어디 갔어? 빨리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근데. 아니, 여기 돈은 여기 있으니까 옆으로 안 싸세요. 여기 돈은. 아니, 근데 제가. 화투를 치는 건 제가 아닌데. 이게 경기를 이렇게 보듯이. 근데 제가. 이렇게 경기장에서 보듯이 화투를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원래 이거 저기. 이게 어르신이 뒤에서 제 패보고 알려주고 오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러면 저게 미리 저기 여사님들 제가 얘기 드리는데. 제가. 화투를 좀 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네. 네, 네. 원래는 화껏 나왔어요, 이제. 그래요? 제가 진짜 안 봐드리고 칩니다, 제가. 네, 네. 고스톱이에요. 네? 고스톱. 고스톱? 맞아,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아니, 근데. 화투를 이렇게 쳐요. 저요, 저요? 네. 자, 이거 참 제가. 화이팅! 화이팅! 저도 근데 고스톱은 오랜만에 쳐요. 저것도 안 써요. polyps! 왜 가져가세요? 뭐야? 아니, 왜. 아, 이것도. encial 만날ナutkä. 결두 لكن 파바이팅! 작가 나눠, 작가 나눠, 작가 나눠. 형은 뒷부분으로 나왔어요. 아, 벌써 나왔어요? 원고, 원고. 우리 부회장님이 잘 쳐요. 잠깐만. 아, 왜? 먹을 게 없네. 아니, 저기. 뭐 하는 게 없는데? 아니, 저기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오빠, 쟤는 뭐라, 저게 다 갖다 놓을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저기, 어르신이, 잠깐만 뭐지. 쟤 플레이가 들키는 거 같아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앞에서 다 끌어가셨네. 유재 씨 오빠 부르네. 저다가 언니 붙었네. 큰일 났네. 아, 이거. 아, 쪼라갖고 못 하겄네. 아, 쪼라.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요. 아, 이거 못 났셨네, 못 났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고속, 고속부터 막아야겠네. 아이고, 여기 왔다. 왔다. 아이고. 야, 한 장씩 주셔야 되는 거 아니죠? 이거, 이거, 이거. 무지개. 아, 뭐야. 트루토팬스가. 아, 이거 폭탄 또 하셨구나. 내놓아. 두 장씩. 이야, 이거 열기가 된다. 잠깐만요. 아, 이거. 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르신, 제가 보여드릴게요. 몰랐어, 4,400원. 예? 4,400원 내놓으라고. 왜 4,400원이요? 그거 한 번 들어가고, 그걸 좀 벗기고. 아니, 제가. 일단 제가 모르고 왔으니까. 일단 이걸로 드리고 나중에 드릴게요, 4,800원. 아니, 마흔여덟 빼줘, 마흔여덟. 아니, 이거 시계라도 잡히려고. 시계라도 잡히려고. 아니. 아, 못 믿어. 아니. 아니. 아, 이거 격하게 하시네. 아니, 저거. 이걸로, 이걸로. 아니, 제가. 못 알려면 내가 더 드릴게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제가. 어르신, 제가. 어르신, 제가. 아니, 제가 있어요, 있어요. 40개. 18개 생겼네. 엄마 이거 세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 18개 생겼네. 큰일 났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분위기를. 아니. 얼른 땡 넘어가네. 왜 돈 사는 것만 보고 이 돈은 안 줘? 아니, 내 거는 그냥 넘어간다. 나 여기 대출해줘. 왜 대출해줘. 아니, 왜 대출해줘. 아니, 왜 정출해줘.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 제가 또. 아니, 올해는 맨날 못해.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가 이번에 해가지고. 내가 이제 받기로. 이거를 완전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진짜. 둘이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 어쩔 수 있는데 제가 거의 타짜거든요. 나를 꼭 이기에서 보여? 자,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위기를. 아니. 제가 이번에 해가지고. 내가 이제 받기로. 이거를 완전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야, 진짜. 둘이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 어쩔 수 있는데 제가 거의 타짜거든요. 네. 타짜 아니네, 둘이. 타짜야. 딱 보니까. 잘 치우세요? 여기서 제일 잘 치시는군요. 네. 알았어, 알았어. 우리 부회장님이 잘 치고.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그런데 두 번 연속 죽으시면 안 되는데. 안 되지. 벌금 내야 하는데 막내니까 도와줘. 막내세요? 네, 막내. 막내요. 나요? 아, 잠깐만. 아, 그 보너스. 근데 이게 동네마다 또 좀 약간 달라요. 아유, 왜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아유, 왜요? 아유, 왜요? 아유, 왜요? 아유, 왜요?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뭐 어디서 빼시는 거 아니죠, 지금? 벌장님 잘한다.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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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 아직, 아직 괜찮아요. 저죠, 저죠. 아니, 잘한다. 아유, 시작인데 뭐. 시작인데 뭐. 그런데 왜 이게 앞에서 뭐? 하, 이거 진짜. 아니, 아니, 잠깐만. 내가 진짜 금방 해요. 자, 이 쪽은 있죠? 에. 아유, 이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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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부회장님 잘한다. 파이팅. 자, 자, 자. 제가 할게요, 제가. 자, 이거 저 피를 봐야 되나. 이거, 이거, 이거 있다. 그래서. 자, 이제 갑니다. 아유, 통영이 탔어. 통영이 탔어. 아유, 통영이 탔어. 아니, 이게 싼 게 아니고, 이거. 왜 싼 거에요? 옆에서. 옆에서. 이거 싼 거에요? 네. 아, 근데 저기. 대단하시네요, 전체적으로 이 토크가. 네. 어서오세요. 하토 교수요. 하토 선생님이에요. 제가 갑니다. 어, 이거 하나도 못 드셨네? 예. 아유, 잡수시지 마. 야, 이거로 잡수시지 마. 아니, 밀어주는 거에요. 잠깐만, 이거 해볼게요. 보면서 할게요, 제가. 연예인을 밀어주는 거에요. 아니, 저는 연예인이 아니고 타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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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먹으라고 하면서 주시면 어떡해요. 하하하하. 죽 기짜러, 그걸 하네. 사ₑ허, 고를 하네. 혼 landscaeb 벗길 거에요, 내가. 하하하하. 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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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ollutgus수수냐? 아, 근데 어디서 veo...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나와요? 와,아. 왜 이러게 자꾸 이런 게 나와요? 하하하하. Rohohohohohoho 잘한다. 잘한다,우와 잘한다. 우리 whoidwani 화이팅. 4판씩 또 줘. 4판이요? 왜요? 나도 힘들고 벅이니까 4판. 큰일 났네 인자. 잠깐만요. 돈 좀 갖고 올게요. 10원짜리인데 한 판에 4,800원씩 나가요? 아니 10원짜리가 한 판에 4,800원씩 나가요? 1,800원이요. 아니 돈이 어디서 나오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저 대신에. 회장님.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근데 돈 따고 어디 가세요? 나는 핫톱 끊었어. 회장님도 잘 치세요? 네. 아이고. 저게 진짜 오랜만에 친해요 이거. 뿐이구만 그래. 치면 돼가지고. 아이고. 저게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할머니 계실 때 어렸을 때 할머니가 화톨 가르쳐주셔가지고. 많이 췄거든요 제가. 아이고 탓자시구만 뭐. 얼굴이 많아. 너무 잘 먹으신다. 그래도 게임은 제일 잘해. 엑슈 빠져. 자 자 이거 또 끝났네.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이거 또 끝났네. 아이고. 아이고. 끝났듯이. 이야. 이거 또 제가 지금 나오죠 이제. 네. 이게 이제 나와요. 아이고. 낫네. 났어요 났어요. 아이고 쓰리네. 아이고 쓰리야. 하하하하하하하. 야아하하하. 흠. 아이고. 아이고. 자 스톱. 아이고 이거. 금방 금방 갚습니다 제가. 빠지니까 재석 씨가 잘 되잖아. 아니 부회장님 지금 오시면 저한테 안 돼요. 오시면 진짜. 앉아서 꺼 보세요. 자 그러면 저 부회장님.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 라스테리어 향해서 한 번 지금. 고수. 고수 부회장님과 함께 한번 제가 마지막 일절 한번 겨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파이팅! 왜? 파이팅! 파이팅! 나를 꼭 이기고 서보여? 네? 나를 꼭 이기고 서보여? 아 그렇돼 저도 모르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아니 덕시를 봐요 어디를 봐서 내가 질 것 같아 이게 끈질기네 일찍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안 일어나 아니 지금 아직도 뭐 가지고 있는 빌려주셨지만 돈이 있고 제가 좀 화려하게 치겠습니다 집중해서 좀 치게요 아까 처음에 이나도 쳤잖아 처음에 일곱장 나선생님과 내가 한번 봐준다 아니 아니 제대로 해주세요 아니 져줄게 그냥 아니 또 질 것 같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교과에 너무 잘 것 같으세요 부회의장님 진짜 딱 한 판이에요 딱 한 판 딱 한 판 봐주려고? 봐줘야지 아 인기 연예인은 봐줘야지 또 그거 드신 거 맞아요? 그럼 여기 깔려있던 거 아니에요? 죄송한데 저도 좀 예민해져가지고 무슨 숙소만 살았어 아이 아무거나 빼요 이 밥 시간도 없는데 가운데 거 understand 가운데 거 아이 좋다 비약 였네 unda 가운데 거 아이 좋다 비약 했네 아우 비약 dort 이거 내꺼 어디가? 내꺼 어디가? 아니 잠깐만, 회장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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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이거 내꺼번에 갈게요! 이거 내꺼인데 이걸 왜 가져가? 이거 훔쳐 앉아서 온전히 내꺼인데! 제가 코치해줘서 할게! 재석 씨는 뭘 봐! 지금 계속 저한테 육지 받으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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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육지! 육지!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화초도 덕분에 쳐먹어! 너무 재미... 아닙니다! 오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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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오늘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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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